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할머니의 젖가슴 대개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냐면 푸근한 마음 엄마 젖가슴보다 더 연륜이 있고 되게 포근해 마치 돼지와 같아요 할머니 젖가슴은 그냥 무한정 공급해주는 열매 맺고 그냥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 그런 풍요로운 젖가슴 같잖아 그래서 돼지의 색깔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돼지의 색깔로 밑에도 풀밭처럼 해서 되게 포근하고 우리 할머니 젖가슴에 안기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풍요와 축복의 그림이에요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 떨어지는 그림 우리 할머니 젖가슴입니다 사랑과 축복이 떨어지는 그림 우리 할머니 젖가슴이 여러분도 잘 모르는 그림 너무 아무리 생각해서 이렇게 물을 내밀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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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